SK그룹이 SK하이닉스를 인수한 지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란 기적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도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랬던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김종호 기자가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오는 14일이죠. SK하이닉스가 SK그룹 편입 1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인수 시점이 벌써 좀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최근 이제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SK하이닉스 원래 SK하이닉스 아니었냐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얘기를 좀 짚고 가리고자 하는데요. 하이닉스는 1983년에 현대 전자 시절의 반도체 시장에 좀 빨리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999년 LG 반도체를 인수를 하면서 덩치를 좀 크게 키웠고요. 하지만 모기업 경영난이 왔고 또 여기에 반도체 불황이 좀 겹치면서 그룹에서 분리가 됐고 2001년에는 하이닉스 반도체로 이제 사명을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뭐 하이닉스라는 이름이 또 들어갔고요. 2010년 들어서는 반도체 업황이 차츰 좋아지면서 재무 개선을 이뤘고 2012년에 이제 매각을 통해서 SK그룹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사명도 이때 SK하이닉스로 바꾼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품기 전에 SK그룹 품기 전에 10년 전 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은 2273억 원에 달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봤더니 무려 12조 4,10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새 147%나 증가한 셈인데요. 또 그룹 편입 당시에 시가총액이 16조 원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90조 원을 넘어서 지금 100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SK품 안에서 정말 잘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기업으로 좀 성장했는데요. 시장 조사를 한번 보니까 하이닉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43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삼성전자와 인텔에 이어서 전 세계 반도체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함께 좀 K반도체 질주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하이닉스는 지난해 7월에 극좌해선 EUV를 활용한 10나노급 4세대 모바일 디램 양산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닉스가 우리 기업이라는 점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쭉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만 해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한 골칫거리가 아니었나 또 주변에서 왜 저런 선택을 할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했던 채태원 회장이었거든요. 그 어떤 뚝심의 결과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 하이닉스 반도체 시절 때는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었어요. 또 그게 잠깐 달린 게 아니고 장기간 달려 있었거든요. 때문에 10년 전에 SK그룹이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할 때 외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내부에서도 굉장한 우려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가 지금처럼 크게 성장할 것을 미리 좀 예견하고 인수 추진을 강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는 초기 투자가 뒷받침이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최태원 회장이 빠르게 인식을 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SK그룹이 하이닉스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또 인수를 했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SK하이닉스는 지금처럼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존재하더라도 지금처럼 글로벌 기업이 됐을까 이런 의문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굉장히 손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정말 결정적이었고 또 탁월했고 현명했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가 SK그룹의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SK그룹 역시도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성장한 하이닉스의 덕을 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SK그룹의 자산은 270조 7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1위인 삼성그룹에 이어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2020년 말에는 SK그룹보다 현대차가 앞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역전에 좀 성공을 한 건데 16년 만에 현대차를 넘어서 2위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SK그룹이 국내 재개서열 2위로 성장한 것 자체도 회사 설립 68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같은 성장에는 그룹 핵심 계열사로 우뚝 선 하이닉스의 기어가 굉장히 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또 SK그룹이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를 미래 성장 사업으로 꾸준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밝다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SK의 재개 2위 소식 또 거기에 지금 SK하이닉스에 최근에 인텔 랜드사업부를 인수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지 않았나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SK그룹이 SK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나서 최태원 회장에게 투자 확대 결정에 따라서 시설 투자를 굉장히 크게 늘렸고요. 이것만 늘린 게 아니고 기술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도 엄청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좀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는 2017년에 이제 랜드 전문 기업이죠. 키옥시아. 예전 이름을 이제 도시바 메모리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곳에 4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해서 시장을 굉장히 크게 한번 놀라게 했었는데 2020년에는 미국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무려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말에는 인텔 랜드 사업 인수 1단계 절차까지도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을 인수한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10조 원이 넘잖아요. 이게 한국 기업의 인수합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또 인텔이 그냥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 정상급 기업인데 이곳에 랜드 사업부를 떼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출이 있었지만 그만큼 큰 경쟁력을 단숨에 얻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글로벌 디렘 시장에서는 2위인 반면 랜드 부문에서는 비교적 약해서 디렘 편중 자체가 굉장히 큰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인텔 랜드 사업부를 품으면서 글로벌 랜드 시장에서도 이제 선두권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고요. 사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인텔 랜드 사업을 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산 건 괜찮은데 지출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 때도 비슷한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번 인수는 하이닉스의 사업 다각화와 미래 기술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투자고 또 시장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수에 따른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이닉스는 이번 투자와는 별개로 미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까요. 좀 추가적인 행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기업들 ESG 경영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ESG 경영이 굉장히 큰 급부상했는데 SK그룹을 또 빼놓으면 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굉장히 가속페달을 밟고 있고요. 또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이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이런 움직임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이닉스 역시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인지를 하고 친환경 에너지 체제 구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2020년 아리백 선언을 통해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새 대선 후보 토론회 때문에 아리백 굉장히 핫한 단어가 됐는데 하이닉스는 오래전부터 일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공헌 측면에서도 직원이 기부한 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행복 나눔금 이런 걸 만들어서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고요. 또 청소년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과학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지자체와의 상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납부한 법인세, 또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무려 11조 원 이상이 된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굉장히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건데요. 국가 재정은 물론 지방 재정 장립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사업장에 있는 경기 이천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상생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사서 직원에 나눠주거나 또 사내 식당에서 식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경기 이천의 식재료를 먼저 우선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버 카페를 만드는 등 이런 점을 보면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앞으로의 10년이 더욱 기대되는 부분들이 계속 소식을 들으면서 전망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풀어야 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SK하이닉스의 지난 10년을 한번 보자면 인수 이후에 선제적인 투자와 만물이어서 반도체 호환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그만큼 잘 성장했고 또 좋은 결실을 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이닉스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미래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업계를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도 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 자체가 향후 10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덩달아서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텔과의 대형 M&A 이후에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실적 상승, 또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두고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좀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일단 후발 업체들, 이런 추격이 굉장히 무서운데 최근 들어서 추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 마이크론, 또 일본 기옥시아 여기에 중국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기 전에 한 발 먼저 어떻게 다시 격차를 벌리냐 이 부분이 좀 숙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매출에서 하이닉스 디렘과 랜드의 비중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모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 변화하는 것도 역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보면 메모리에 이어서 2030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올라서 종합 반도체 1위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역시 같은 생각에서 비슷한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만큼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의 투자 규모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는 좀 적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얼만큼 더 투자를 늘리느냐 이 부분도 과제로 남은 것이고요. 또 갈수록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요. 또 불확실성도 증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반도체 패권 경제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원부 자리 가격 상승, 부품, 장비, 공급망 불안 빼놓을 수 없겠죠. 이런 정말 다양한 변수가 크게 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변수들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잘 헤쳐나가면서 미래 전략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이슈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